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뉴욕시장은 혼조세로 좀 거래를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우리 시장도 쉽지 않았지만 일단은 하락을, 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 증시는 잘 가고 테슬라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나도 좀 미국 주식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슬라냐, 6만 전자냐. 네, 당연히 천슬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에서 갖고 있는 지분은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월 들어서 지금 굉장히 빡스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지붕 뚫고 하이킥, 우리나라 증시는 동구박 장승,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화된다는 지금 언론 보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개척자 정신으로 미국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보니까 11월에만 해도 개인 투자가 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 매도를. 이런 게 작년 11월에 한 번 일어났는데 다시 11월에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어서 지금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탁금도 지금 12조 정도, 5월 고점에 대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에 11월에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나온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차치하고 그래도 미국과 지금 한국의 증시가 너무 디커플링이 돼 있어서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디커플링이 생기느냐, 우리가 한 번 봐야 돼요. 뭘까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의 사항이 쉽게,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지수를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에 공급망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건 28%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50%. 그러니까 거기는 테크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존, 페이스북. 거기는 공급망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삼성전자 등등이 공급망하고는 굉장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엮여 있는 게 중국 경제인데 중국 경제에 지금 사실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강달러가 재현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가 인플레이션 열풍이 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0%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던 일본이 지난달에 물가가 8%가 올랐어요. 8%가요? 그다음에 미국이 다음 달에 7%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8% 지금 얘기해서 7%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6%대에 올라갔다고 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7%대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냐 보여주고는요. 그런데 가장 지금 다른 해외의 IBD들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지금 이렇게 증시가 활력을 잃은 것은 조기의 금리 인상을 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고 11월에 또 올린다고 지금 11월 25일에 금총리 가면 올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거는 현상이고 그럼 언제 디커플링이 벗어나냐가 우리가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예를 보면 이렇게 한미 간에 디커플링이 많이 생겼을 때는 일단 먼저 미국이 조정을 받아야 돼요. 조정을 받아서 같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네요. 그 현상이 계속 2012년부터 18년 사이에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그러지만 미국은 올라갔는데 그때 2018년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같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동조화를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미국 증시 그러면 언제 조정이 될 거냐. 그러니까요. 최근에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쇼핑 시즌이란 말이죠. 나오고 분명히 11월 말에 지금 테이퍼링 시작을 하면 한 번은 조정이 갈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7%대 물가가 한 번 나오면 조정이 되니까 사실은 조기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11월 말, 12월 초에 가는데 지금 미국은 쇼핑 시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내수가 확 살아버리면 또 그것도 붙여버릴 수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디커플링이 좀 가셔야 되는 거는 내년 1분기 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보이는데요. 참 천수답입니다. 비 오기만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만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미국이 먼저 조정을 받은 후에는 올라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국에 그런 낌새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활발하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결 과제는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째가 중국 경기 회복돼야 하는데요. 중국 경기 회복 시점은 저희들이 보이시면 2월에 북경 올림픽 끝나고 3월에 양회가 있어요. 양회는 뭐를 하냐면 대게들 경기 부양책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 번.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만 해손. 이거는 근데 뭐 이건 진짜 알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 계열이 무중주의 춥됩니다. 오늘 아침도 춥지만 유럽 이런데 지금 겨울에 한파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겨울이 지나가서 어떤 유가가 진정되는 부분까지가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 방정식에 넣으면 빠르면 1분기 말. 그때는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장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 지금 경제성장률 6%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도 6%예요. 사실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을 똔똔 쳐서 없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이 숫자의 괴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미국이 올해 6% 성장을 하려고 하면 4분기에 한 4%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4%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등등을 숫자들로 한번 쭉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한 줄의 요약은 미국이 먼저 떨어져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이 좀 큰 폭의 하락이 조정이 한번 나오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분기 말 정도까지 디커플링이 이어진다라는 거 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네요. 일단은 뉴욕시장 정말 조정이 나오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